MBC 충북을 비롯한 지역 방송 3차가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동남 4군이었습니다. 공약 실현 가능성은 물론 떠도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제대로 공약 이행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덕흠 후보는 오히려 이재한 후보가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공약 사업을 베끼기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옥천 대전 광역철도 연장 조기 추진을 한다는 공약을 걸으셨는데 대전 옥천 간 광역철도는 제가 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상대방의 공약에 대한 날선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박덕흠 후보는 이재한 후보가 낸 KTX 영동역 신설 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재한 후보는 박 후보의 쌀가격 안정화 공약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과거와 맞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양국관리법 제출인 의사가 있으신지 출처가 불명확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치열한 설전도 오갔습니다. ARS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이런 기계를 지금 운영을 하셨던 경험이 있거나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케이크를 저한테 가져오신 분이 민주당 책임당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져오신 분이 책임당원인지 무슨 당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남 4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재한 후보는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회복을 박덕흠 후보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